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전트 김원석입니다 지금은 에나하임 힐에 새로 나온 매물이 있어서 가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나온 매물이 95년생 2400스쿼아픽 가까이 되고요 스트리카그라지에 지붕 상태는 괜찮을 것 같고 인테리어만 조금 리모델링하고 다시 마켓에 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인터넷 옥션으로 구매를 성립시켰고요 지금 MLS에 나와 있는 가격은 약 80만 중반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깎아서 71만 5천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고 공사는 얼마 정도 할지 저는 예상은 한 6만 5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며 배트룸, 키친 전체 다 뒤집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밖에는 그렇게 만져줄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힐사이드에 있어서 시리뷰가 상당히 밤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과연 저희가 이 집을 70만 초반에 사서 한 6만 5천에서 7만 집어넣고 한 90만 초반에 팔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서 구경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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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Dowa9 juvenile . 예상했던 대로 안쪽에 그렇게 많이 고칠 땐 없는 것 같고요 유튜브가 좋았고 한 가지 단점이라면 뒷마당이 아예 없다는것 그래서 여기 sage bagu 집으로 이제 뒷마당을 대신해야 되는 거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나쁜 점은 못 찾겠어요. 그런데 시세는 뭐 90만 초반 충분히 할 것 같고요. 공사비도 예상한 그대로 6만 5천 정도면 충분히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좋을 것 같고요. 투자하시겠다는 분 생겼으니까 한번 같이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